오늘 이 시간에는 시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놀랍게도 전지전능하신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들을 시험한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네, 시험이란 게 뭐예요? 뭘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지금 모르겠는데 시험을 해가지고 이거를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시험이라는 말의 진짜 뜻은 뭐냐 하면 증명하답니다. 그러면 이 상구가 진짜 하나님께 충성하는지 안 하는지 증명을 해봐야 되겠다. 시험을 해봐야 되겠다.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왜 말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무조건적 사랑은 충성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사랑하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면 이 상구가 충성하든 말든 상관없이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걸 알아볼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 벌써 다 알아 몰라. 이 상구가 누구는 진짜로 충성하는지 가짜로 충성하는지 그거 모르는 하나님은 우리 사람도 눈치만 보면 아는데 그렇잖아요? 직장에 가면 사장님이 누구는 진짜 충성하고 누구는 가짜로 충성한다. 다 알아요. 그렇죠? 사람들도 알 수 있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그걸 모를 리는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신다는 생각은 틀림없이 그렇다고 사람들이 고정관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구약성경에 그런 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어 아브라함아 하시니?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인간을 뭐예요? 시험하려고 이 얘기는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시는 분이 뭐예요? 아니라는 사실부터 여러분이 알아야만 이 얘기를 이해할 수 있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로 아브라함이 정말 나에게 충성하는 놈인지 안 하는 놈인지 알아보려고 이렇게 시험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얘기를 읽으면 이 얘기의 깊은 뜻을 찾을 수 없어요. 왜? 왜 그래요? 시험 충성도를 시험해 보겠다는 것은 무슨 마음이에요? 조건적 마음 아닙니까? 그렇죠? 무조건적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충성도를 시험해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조건적인 생각으로 이 아브라함이 나를 진짜 충성하는지 안 하는지 보자. 충성 안 하면 뭐예요? 자르고 충성을 하는 것이 증명이 되면 내가 잘 봐줄 거다. 이것이 바로 조건적 사고 방식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써놨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써놓은 글을 이상구 박사가 자꾸 뒤집으려고 한다? 그러면 이상구도 이상한 놈이 돼버려.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이란 것은 여러분이 잘 봐야 돼요. 잘 봐야 돼요. 이 얘기는 나중에 제가 시간이 있으면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뭐예요? 아브라함 보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갖다 바쳐서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취미도 고약해요. 그렇죠? 어떻게 그런 시험을 할까? 그래서 이 내막을 알아야 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이 내막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 일 뭐예요? 그 일 후에라는 말은 또 무슨 뜻이냐. 이런 것을 다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고 써놨으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는 거라라는 그렇게 돼있어? 그냥 그렇게 써놨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맹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시험이라는 말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거를 한번 봅시다. 이 말라기서 구약 성경의 맨 끝입니다. 이 말라기서는 말라기라는 선지자가 쓴 글입니다. 선지자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잘 아는 사람. 성경을 받아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뭐예요? 잘 아는 사람.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에스겔, 예레미야 뭐 이런 선지자들은 이사야 다 맞아 죽었습니다. 왜요? 왜 맞아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렇죠? 그 조건적인 교인들에게 하나님은 무조건적이다. 그렇게 가르치니까 다 맞아 죽죠.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쭉 살피면 이 무조건적 사랑, 즉 하나님에 대한 진실을 얘기하면 다 죽여요. 이 세상은 죽어요. 결국 여러분, 현대의학에서 현대의학으로는 병 안 납니다. 사람의 병은 유전자가 회복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생명으로 낳는다. 그럼 현대의학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좋아할까 안 할까?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인간의 힘으로 병을 낫게 할 수 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뉴스타트를 절대로 좋아하지 않아. 그러면서 이런 것을 가르치고 있는 저 같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현대의학을 모욕하고 국민 건강을 해치는 자.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소규모로 이게 뭐 소규모라고 할 것도 없네요. 워낙 작은 수의 사람들이 오셔서 이렇게 조용조용하고 있으니까 그 현대의학에 그렇게 큰 방해는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가만 놔두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돌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죽이기 작전을 벌여요. 이상구 박사가 어디에 여자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봉사자들하고 봉사자를 성추행을 했다. 요즘은 어깨를 한 번 두드려 주는 것도 겁나요. 만졌다고 그럴까 봐. 그래서 요즘 참 나쁜 시대입니다. 악한 시대예요. 정말? 자, 여기 봅시다. 그래서 이 말라기도 선지자예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시며 전지전느하신 분이라는 것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3장 15절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대다 하며 악을 해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뭐예요? 시험하는 자.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즉 교만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뭐예요? 시험하는 자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험을 당하시는 분이지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의문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바로 이제 신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자로 갔어요. 그러니까 말라기에서 금방 여러분이 보신 것도 그렇고 하나님은 시험을 받는 자야. 그렇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는 뭐예요? 악한 자야. 놀랍죠? 그렇죠? 자, 이렇게. 그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41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 자. 자, 여기 이제 아주 결정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뭐 하는 자? 시험하는 자가. 이게 누구요? 사단이야. 그 성경은 사단을 시험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박수! 야! 그걸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사단의 별명이 뭐라고? 시험하는 자예요. 그래서 사단의 영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배워서 조건적으로 가르치던 그런 교인들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나와서 가로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둥이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뭐 하라는 말입니까? 증명하라는 말입니다. 증명하라는 말입니다. 증명하라는 말입니다. 누가 누구한테? 사단의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사단이 시험하는 자의 시험 대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들도 시험하는 자, 사단의 시험 뭐요? 대상이 된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뭐요? 또 말라. 사단 보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인데 너는 나를 시험하지 못하도록 되는데 왜 시험을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니까 분명히 시험하는 자는 사단이고 그 대상은 누구요? 예수님입니다. 바리세인과 사두개인들은 누구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요? 사단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배운 사람들이요? 철저히 조건적으로 배운 사람들이요. 사단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뭐요? 시험을 하요. 성경은 일관성 있게 시험을 주는 주체는 누구라? 사단이다. 이렇게 가르침. 이렇게 시험을 주는 주체는 사단이라는 것을 이 선지자들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모세라는 선지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고 그렇게 썼을까? 이거를 우리가 그냥 써놓으니까 그렇다. 그렇게 읽으면 안 되고 모세는 무슨 이유로 그렇게 거꾸로 썼을까? 그렇죠. 그거를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좀 더 봅시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즉 사단들이 와서 예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서 내려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자,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뭐요? 시험하여 가로돼. 계속 예수님은 시험 당하고 계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시험의 주체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22장.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이 율법사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처럼 다 철저히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즉 사단에게 배운 사람들이 누구를? 예수를 시험합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 보금 10장 25절.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자, 그 다음에 11장 6절.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자, 우리는 항상 뭐를 당해요? 시험을 당합니다. 시험을 당하는데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 누구에게로부터 오는지 잘 보세요. 아시겠죠? 음란히, 오직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합니다. 우리를 이쁘게 여기사.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누가 시험을 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시험은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감당 못할 것을 사단이 시험하면 허락 안 하신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분명히 우리를 시험하는 주체는 뭐예요? 사단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항상 당해요. 시험을 당해요.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을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냐. 만약 하나님이 시험을 준다면 이 말이 말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시험을 주는데 또 피할 길을 만들고 오십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니까 사단이 시험을 주는데 사단이 너무 큰 시험을 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하시면 그때는 반드시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다는 말은 아무데도 있어? 없어? 없어요. 구약 성경, 말라기서에도 아니고 신학 성경에는 100%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고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거나 사단이 인간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 100%야.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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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시험을 받아 누가? 자기가? 자기가? 자기가가 뭐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적?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 고통을 당하셨은 적. 시험 받는 자. 이건 누구를 가르치는 한 말인가? 우리야. 그래서 예수님이 같은 시험을 받아서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뭐예요? 시험 받을 때 도우시는 분인지 시험 주시는 분은 뭐예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정도면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뭐예요? 안고 있어요, 지금.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이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무관심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른 번역으로 봅시다. 채율이란 말이에요. 아주 힘든 말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무관심하게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라는 뜻이래요. 아시겠죠? 또 다른 번역. 무슨 채율이라고 번역을 하실까요? 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요. 그럼 조금 더 다른 번역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의 사정을 몰라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제 이해가 갔죠. 그렇죠? 모든 일에 모든 일에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뭐를 받은 자요? 시험을 받은 자요. 그러니까 항상 시험을 받았다. 누구처럼? 우리처럼. 하나님을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믿는 우리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히 알아야 될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환자들입니다. 환자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뭐가 깔려있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께 충성할 건지 안 할 건지 그게 깔려있어요. 왜? 우리들은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보는 뭐예요? 습관이 다 터져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께 접근하게 돼요, 안 돼요? 항상 거리를 두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만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에 대한 선입견, 잘못된 이런 하나님은 인간이 충성하는가 안 하는가를 시험해 보시는 분이다라는 그런 철저히 잘못된 조건적 선입견을 벗어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이걸 이렇게 잘 알아요? 저는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니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이거는 말이 안 돼. 그러면 다른 데는 어떻게 해놨냐? 보자! 이런 사람이거든, 저는.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면 전부 뭐예요? 딱 찾으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명을 받아서 치유되게 하시려고 죽으라고 공부해야 된다는 말이야. 아시겠죠?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가볍게 해드려야 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무조건적 사랑으로 생명을 주셔서 나를 치유하시려는 분인데 나는 자꾸 뭐예요? 혹시 하나님이 아마 나를 시험하고 있을 거예요. 이러면 서로 소통이 돼,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게 중요한 공부야. 이런 것이지. 자,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 참 공부 많이 했죠.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은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고 있을 때 우리를 시험으로부터 뭐예요? 건지시는 분이다. 박수. 인문이다. 여기 보면 조금 또 이상한, 조금 김새는 조건적 말이 나옵니다.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뭐예요? 지키시며. 저거 보면 좀 조건적 아니에요? 그런데 저기 조건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보면 경건한 자와 불의한 자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자는 옳지 않은 자라는 뜻입니다. 의의는 옳을 의의야. 그러면 경건치 아닌 한 자는 무슨 말이에요? 경건한 자는 의로운 자, 옳은 자라는 말이에요. 그럼 옳은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지.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아는, 그걸 받아들인 사람이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옳은 자예요. 불의한 자는 하나님은 조건적인 사랑이다. 그거를 자꾸 고집하는 자. 그래서 불의한 자는 형벌의 뭐예요? 형벌 아래에 두어. 그러니까 불의한 자는 항상 뭐 아래에서 사는 거예요? 사망 아래에서 사는 거지. 그 사망이 형벌이란 말이에요. 그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조건적, 하나님은 조건적이라고 믿는 그 불의한 사람들을 벌 줘가지고 벌 준다는 얘기가 뭐예요? 아니라 하나님을 조건적인 분이라고 알고 있으면 그 자체가 죽음을, 사망을 선택하는 것이고 그 자체가 형벌을 뭐예요? 선택하고 있는 것이기, 그것을 이렇게 마치 하나님이 형벌을 주시는 자처럼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힌트가 나옵니다. 아, 하나님이 모세를 시험했다는 그 장세기 22장의 말도 사실은 아닌데 그런 식으로 뭐예요? 표현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낌새를 좀 체리를 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글을 쓴 선지자들이나 예수님의 사도들은 사실은 우리 인간들이 선택한 것을 마치 하나님이 뭐예요? 인간이 조건적 사랑을 선택해가지고 사망 아래에 있는 것을 마치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사망 아래에 두시는 것처럼 표현을 하신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이 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한 것처럼 표현한다. 여러분도 일상생활에서 그런 거 한번 겪어봤어요? 우리 이 집에 자녀가 몇 분이 있어요? 네? 몇 살이에요? 네? 스물 일곱? 그러니까 스물 네 살 때 낳았네, 우리 여자분 씨가 그렇죠? 아들, 아들, 딸, 딸이예요? 아이고, 엄마, 아빠가 다 잘생겨가지고 참 이쁜 딸이겠다. 그렇죠? 마음만 있겠네요. 자, 키울 때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딸이 무슨 오해를 했을 때 오해를 하고 막 엄마, 아빠를 원망할 때 사실은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한 게 뭐예요? 아니지만 엄마, 아빠가 한글로 얘기할 때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그래요, 그래요. 엄마가 잘못해서 그런 거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사랑하면 그렇게 해요. 사랑하면 여러분, 사랑한다 켜놓고 자기가 잘했으면 끝까지 잘했다고 우기는 건 사랑이 아니요. 그렇죠? 상대방이 생각이 짧아서 자꾸 나를 내보고 잘못했다는 거야. 그렇지만 내가 상대방을 진짜로 사랑한다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지만은 내가 잘못했다고 뭐예요? 그렇게 하고 일단은 넘어가요. 억울하지만은 저쪽은 좀 해보신 거거든요. 그래서 남편들은 맨날 뒤집어 쏘다가 볼 일 다 봐요. 하여튼 이 남편들은 죽어라 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어떻게 된 판인지 잘못한 게 드러나도 결국은 그것도 당신 때문이라는 거야. 그것도 남편을 나가면 그 쪼다야. 남자가 쪼다요. 그럴 때 마음이 내놓은 남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 그래. 하여튼 내가 잘못한 걸로 그럼 가자. 딱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할 때 마누라가 뭐예요? 조용히 남편을 존경합니다.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쯤 지나야 여보 그때 사실은 내가 잘못한 거 맞을 때 그래서 참 남편 남편이라는 위치만큼 스트레스 많이 받는 위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기미가 보이죠? 하나님이 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한 것처럼 자, 그 다음에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네 장래에 뭐예요? 고난이 많이 닥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뭐예요? 시험을 받게 하리니 결국은 시험은 마귀가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시험에서 우리를 뭐예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건져내시는 분이다. 우리가 시험에 넘어져서 그 시험을 시험에 패배하도록 그냥 방치하시는 분이 뭐예요? 아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적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어떻게 해요? 매연하게 하리니 예수님은 우리를 사단이 시험하는 때를 매연하게 해주고 또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그하는 자들을 뭐예요? 시험할 때가 이 사단이 시험할 때 내가 너희들을 시험을 매연하게 해주는 자 신약성경은 압도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한다는 것에 대하여 뭐예요? 그 반대입니다. 그렇죠? 사단이 시험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으로부터 건지시는 분이고 피할 길을 내주시는 분이고 시험 속에서 우리가 다치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분이다라는 말씀이 압도적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누군가가 속 시원하게 결론을 좀 내줬으면 좋겠어. 그렇죠? 자, 여기 보면 이제 야고보라는 예수님의 사도가 아주 끝내줬 뿐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시험을 받는다고 말하지 뭐예요? 말하라! 네! 아니, 선생님. 끝내주죠! 이제 진짜로 직격탄을 날리는 거예요. 아니니 하나님은 하나님은 사단에게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여기서 여러분 이거 잘못 이해하시면 이상해집니다. 사단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안했어요? 시험을 했어요. 그러나 시험을 줘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험 사단이 주는 시험을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누구는 자꾸 받아들이는데 우리는 우리는 사단이 낚시밥을 딱 한다면 그래가지고 매달려가지고 안 죽으려고 그러면 예수님이 와서 낚시반으로 빼주시는 뿐이다. 그런데 사단이 예수님 앞에서 낚시밥을 아무리 흔들어도 예수님은 그걸 물어 안 물어? 무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신이 아무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신이 아무도 시험하시지 않는다. 속신하잖아요? 이미 끝내고 그러면서 오직 여기 신이라는 말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 신이 시험을 주지 않지만 우리 사람에게 간접적으로는 하나님이 관여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간접적으로는 그 말은 뭐예요? 감당할 만한 시험이면 하나님이 뭐 했다? 허락했다. 하나님이 신이 주는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허락했기 때문에 관여는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확실히 알아야 돼요. 신이는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그러면 각 사람이 누구로부터 시험을 받는 것은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는 것은 결국 낚시밥을 탁 무는 이유는 이 말입니다. 뭐에 끌려? 자격의 욕심에 끌려.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에 착한 남자한테 착한 남자 가정밖에 모르는 착한 남편한테 꽃뱀이 와서 선생님 하면 꽃뱀이 뭐예요? 착한 남편이 그냥 뭐예요? 탁 물었다 하면 혼난다. 이거죠. 욕심에 끌려 미혹되어서 시험을 늘려면 뭐예요? 낚시를 미끼를 무는 것이니 그 욕심이 잉태한 적 뭐예요? 죄를 낳고 제가 창성한 적 뭐예요? 사망을 낳는 거예요. 저는 여기 센터에 교사분들이 들어오세요. 그런데 앉아서 얘기를 해보면 왜 암에 걸렸냐 보면 욕심이 너무 많았어요. 내가 교장선생이 되어야지. 요즘 교장선생님 되려면 공부를 얼마나 해야 되는지 몰라요. 밤새고 공부하고 교장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책 보고 교장해봐야 교장 잘 될까요? 요새는 책 봐야 되는 시대야. 그래서 시험을 잘 봐야 돼요. 무슨 인품이라든가 무슨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뭐가 중요해? 공부야 공부. 그래서 밤을 새고 밤을 새고 밤을 새고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러다가 안 걸리신 분들 여러 명 봤어요. 교장 전락 하다가 그게 욕심에 끌려 그렇죠? 욕심에 끌려서 욕심이 잉태한 자 어를라 죄를 난다는 말은 잘 잠도 안 자고 쉬지도 뭐요 않고 절제도 안 하고 뉴스타트 하고 전부 반대되는 기본 기본 여건을 다 깨버린다 말이야 그래서 그게 바로 재라 그래서 제가 장사한 적 결국 뭐예요? 병에 걸리게 되더라 말입니다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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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입니다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오나니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다 좋은 것만 주시지 그분이 무슨 마음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변해가지고 어떤 때는 약 주고 어떤 때는 뭐예요? 병 주고 그러신 분이 뭐예요? 그는 변함도 없어 그렇게 왔다 갔다 변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는 항상 뭐예요? 일관성 있는 분이지 병 줬다가 약 줬다가 병 줬다가 약 줬다가 그런 분이 아니니까 절대로 여러분의 지금 현실적인 고통을 하나님을 탓하시지 뭐예요? 말라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모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차원이 높은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